봄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갤럭시 노트2 초년 악어 가죽 배터리 커버입니다. 제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안쪽을 보시면 엘도노반 전품 인증서가 들어있구요. 품질 보증서 또한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매트 브라운 컬러입니다. 갤럭시 노트2의 기존 배터리 커버를 분리하신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착이 된 모습이구요. 제품의 소재는 천연 악어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구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원인입니다. 저는 어깨부터 마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저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원인입니다. 스티디어로 구성하는 잘색을 스티디어로 루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